안녕하세요 김성근입니다 60초를 잡아라 한 해 동안 60초를 잡아라 그리고 6시 내고양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주시는 힘에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6시 내고양이 들어오셔가지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댓금도 좀 써주시고 알림 설정도 좀 해주시고 부탁드리겠구요 댓글 다시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서 추첨을 통해 장바구니를 드리니까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6시 내고양과 함께 활기찬 한 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